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방대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생업을 제쳐놓고 그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부정성을 밝혀내겠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선거 사기를 치러 온 거죠. 이렇게 이런 밝혀지는 부분들이 선관위 측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본인들은 뭐 다 깔아 뭉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떠드는 것도 아니고 좀 진지한 사람이 계속 떠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발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온 것의 핵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출발은 바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몇 표 차이를 내야 되냐? 몇 표값 투입되면 되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표 정도를 투입하면 되냐? 그게 핵심입니다. 몇 표를 투입하기 위해서 바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보시죠 마는 이렇게 이게 이제 대전 서구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림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 해킹이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부자 소용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위롱으로 만들어서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광역시입니다. 일곱 군데 모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대전 서구갑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조작을 좀 저렸네요. 유선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작을 했네요. 모든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당을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못 보도록 그렇게 뭐 악착같이 그냥 막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차익값 그래프거든요.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다. 엄청나게 조작했죠. 대전중구. 황운하 후보가 이러면 나왔던 대전중구는 이 보시게 되면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17.6% 더블당이 플러스 17.3%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여러분 한 30 한 5% 정도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거 보시게 되면 냄새가 풀풍기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거죠. 이거를 jih님이 제공해 주신 데이터베이스를 딱 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조작한 그림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하라고 일련의 예산을 9천억 등도 지원을 하고 이런 짓을 하라고 이런 헌법기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대전 서구관뿐만 아니고 모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더블당의 플러스 값하고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참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참 오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침묵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인간이란 것이 호화평의 이익의 매몰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면 몇 사람은 왁왁하다 이러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청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들 자료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라. 이걸 선거관리비안회가 한 겁니다.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을 매겨 가지고 3천 명을 매겨 살리는데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은 비난보다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 자식 앞에 놓고 이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요? 사기치지 마라요? 조작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마포을 왼쪽이 여러분들 이게 마포을의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일단 차이값 그래프가 작지 않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빼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들이 무슨 열병식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다 만들어내고 이게 마포을에만 해당하는 건 전국에 뭐 어디다 이러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강동 더블당 후보 플러스 15% 서교동 17% 합정동 15% 망원 1동 13% 망원 2동 14%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14% 15% 18%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조작한 지구 가운데 하나죠. 조작값 기준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5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값이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영값으로 수렴시키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을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조작이고 조작을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수정한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정한 거하고 2016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수정한 거하고 2016년에 조작하지 않은 거하고 그래서 아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차이값 그래프가 2016년 총선처럼 나올지 아니면 2020년 총선처럼 나올지 궁금한 거죠. 저는 2020년 총선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디지털 조작을 하더라도 아날로그 조작이 반드시 뒤를 따라야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위조투표지는 투입 안 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끝난 다음에 누구도 선관이 대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마쳤을 때 선거 무효소송이 재개했을 때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 투표함을 다 갈아치우가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투표지는 투입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전산조작하면 끝나니까. 아무도 대들지 않고 투표함 까보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 위조투표의 투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실물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일치하기가. 불일치 문제, 미스매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그래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실물 후보별 투표지 개수를 맞출 것인가. 이거를 고민 안 하는 확실한 방법은 베네수엘라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100% 여러분들 디지털 선거를 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불일치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 4.15 총선에는 완벽하게 안 맞췄을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왜? 그냥 투표 한 군데만 하니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를 딱 한 군데만 하니까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개표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 문제가 항상 고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해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15 총선 이후에 하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서 파쇄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주 성관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 분쇄기로 파괴한 상태입니다. 왜 사전투표용지를 분쇄기로 파괴했는지 성관위와 경찰은 조사하라. 미래통합당은 뭘 하고 있는가? 파쇄된 종이문자 사전투표용지라고요? 지난 13일 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이른바 여주시 성관위 사진과 파쇄 종이 해당 페이스북 계정 이용자는 사진 속에 폐쇄된 종이들이 사전투표용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당연히 사전투표용지겠죠. 안 받지만. 이걸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후보별 득표수를 100표 200표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투표함 속에 뭐죠? 99표하고 여러분들 190표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고체가 법원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됩니까? 진짜를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를 그냥 태우기 힘드니까 파쇄가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파쇄한 이후에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파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 이후 화재 사건이 뭐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20년 4.15 총선은 정교하게 위조투표 투입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선거에서 다 뭐죠? 아무도 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조투표지 만드는 도사들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신권 다발 같은 경우를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전부를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괄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이걸 인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딱 맞춰서 뭡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또 다 우리 편이라 봐줄 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어 가지고 법원에 다 제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도 아무도 이걸 막 방지해 가지고 나라를 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죠? 인쇄소에서 만들어져 놓으니까 이게 이발이라고 하죠. 인쇄용으로. 종이 찌꺼기입니다. 칼을 가지고 하다가 QR코드가 이게 이런들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거든. 출력이 안 되고 인쇄소 현금 이거 다 대법관들이 다 막아준 거지 않습니까? 조재현 대륙 아주범인의 조재현 이런 사람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발이 인쇄소 출신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진짜라고 뭡니까? 홍보를 만들어 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디지털 조작 해 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끝내면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로부터.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종이로 하기 때문에 일부가 50% 디지털 50% 아날로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그냥 순식간에 할 수가 있는데 실물로 된 위조트필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전산 조작하고 선거 사기치는 사람은 디지털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조작이 힘든 겁니다. 이걸 이제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2020년 4.15 총선 때 왜 그렇게 재판을 계속 미루고 그다음에 투표함 통과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기술적인 문제를 방송을 보고 장영우 대표께서 저한테 메모를 보냈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개표장에 오기 전에 가짜 투표지를 다 맞게 집어넣었으면 왜 재금표를 위해서 투표함 전체의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 소각하고 통과리로 표를 바꾸치기가 했을까요? 제 생각은 조작의 방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전단 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지를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투표하러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숫자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마지막 일렬번호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숫자만 부풀리는 경우 가짜 투표지를 만들 때 미리 만들 수도 있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가 인간을 눈으로 편집증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는 기기에 도움 없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크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담이 됩니다. QR코드가 재검별 상황이 되면 완벽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QR코드 내 일렬번호 중복 투표 인수보다도 더 큰 수의 마지막 일렬번호 예를 들면 투표 인수는 4만 5천인데 QR코드의 일렬번호가 4만 7천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자수보다 표가 많이 발행된 겁니다. 사전투표지 내에 QR코드의 일렬번호를 응성하게 만들었다면 실제 일렬번호를 실제 투표지에 빠진 부분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빼박 증거에 해당하는 QR코드 일렬번호의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장 한 장 바꿀 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치게 할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전체를 조작하다 보니까 재검 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4.15 총선 소송 과정에 선관위가 제출한 서면 작성자는 대륙아주법무법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내에 원래 QR코드 인식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전체를 바꾸치게 할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보니까 대륙아주에서 작성했네요. 여러분들 이 대륙아주에 대법관 되기 전에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들 조재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정이 제기한 친정이 여러분들 피구가 돼서 여러분들 맞은 소송을 대법관이 다룬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어제까지 여러분들 밥벌어 먹던 데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그냥 그거를 대법관이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부정성을 한 겁니다. 부정성을 한 것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다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50%는 디지털이고 50%는 아날로그니까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중령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갈아치우려면 뭡니까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 걸 버리려면 그냥 버릴 수 없으면 파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쇄가 불을 질러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태워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고 저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날뛰는 겁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가짜표는 뭐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표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저지른 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될 하기에 양심이 있으면 부정선거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